아 일단 박태환 선수 대단히 축하드리고 안 그래도 그 며칠 전에 그 400m 자유연구 결승을 할 때 안 그래도 지섭이 지섭이 지섭씨가 수영을 했었기 때문에 잠깐 그런 생각이 좀 매치가 됐었어요 그래서 수영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모습도 들었었고 금메달을 따고 난 다음에 제가 다니는 체육관에 그 사우나 시설이 좀 잘되어 있는데 냉탕이 되게 커요 개인적으로 수영을 잘 못하는데 어 전 오늘 또 만약에 그걸 봤으면 오늘 이 끝나고 나서 아마 그 냉탕에서 열심히 또 수영 연습을 하고 싶고 아무튼 저희 나라 네? 같이? 아 같이 안 해 아무튼 저희날에 올림픽 선수들 저 올림픽 마치는 날까지 정말 끝까지 열심히 경기 임해 줬으면 좋겠고 저 역시 그 영화를 위해서 너무나 열심히 고생하고 찍었던 작품이니만큼 올림픽 보시다가 아 올림픽 이제 경기가 거의 끝날 때 쯤에 아마 저희가 개봉을 할 것 같은데 올림픽 열기 그대로 저의 영화에도 그 열기와 성원을 보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